이번 매트 43번 경기 안성민 선수 대 최진수 선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. 어덕불루 남성분 90 플러스 94 임채팡 선수 임채팡 선수 시작드려주시기 바랍니다. 심작하게 심작하게 벚꽃 선수 자 Gorl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세한 출고! 글루 남성구 1화 마이너스 부산 김창현 선수, 조사로 선수 시작을 마주시기 바랍니다. 한 번 당겨주기 바랍니다. 팀의 최경철 선수 3번 배태로 지금 노력이 보기 바랍니다. 3분 3초, 허리 안 줄게, 한 번 상관 조심 그림상 정확히 하고 시간 많아요 3분 일어나서 목이 조심, 목이 조심, 목이 조심 다리 조심, 다리, 다리 빼고 소매 잡고 일어나도 돼요 소매 잡고, 소매 잡고 허리 죽으면 안 돼, 허리 죽으면 안 돼 3분 손싸움 하고, 저 튼는 시간 많아요 이렇게 밀어내고, 됐어, 됐어, 끝까지 해, 끝까지 해 오케이, 오케이, 집중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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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 바로 됐다 2분 3초, 3초 그럼 다리주면 안 돼요 형 왼손으로, 형 랍패 잡아 랍패 빌리 왼손으로 어디 이거 절대 뺏기지 마 그럼 아무도 못해 랍패가 잘 잡아요, 랍패야 그렇지 자, 그러면, 그렇지 반대로 하죠, 안 돼 랍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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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경기 시간, 제가 처음에 6분으로 설정해서 1분 줄이고 제의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마스터 6분인데 제가 5분으로 Test 제의하겠습니다 네 염 나 Zelda 천천히 천천히 mind oc 20초 김 씨 이쁘죠 김 씨가 세팅해볼까요? 세팅해볼까요? 눈노! 자 버텨! 고! 그럼 이제 세팅해볼까요? 43번 더. 그럼 2번 더. 아 그러면? 아, 2번 더. 이게 몇 번 더. 우린 좀 변경했잖아. 마트에서 너무 편하게. 이제 다시 올게요. 다시 올게요. 정차가 좀 좋아. 이것도 마스터. 네. 이제 마트에다. 이렇게. 이거 마트에다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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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중혁 선수님. 네. 마스터 블루 남성부 마이너스 88.3. 마이너스 4.3. 마이너스 4.3. 팀 복수 선수가 시작됩니다. 이제 지금부터 마스터. 진짜로? 나이 마스터. 여기 마스터. 야 너 거의 마스터다. 진짜 나 깜짝 놀랐어. 어떻게 하는 텐데.